웃음 참기 챌린지 자 안녕 반가워 난쟁이들 이성현이라고 해 이제부터 영상에 반말을 넣을거야 왜? 우리 난쟁이들과 나의 뭔가 친목 뭔가 그 유대감 그 뭔가 가까이 있다는 그 친구같은 느낌을 주기위해서 아무튼 오늘 내가 영상을 촬영해야되는데 아 브이로그중에 뭐가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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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 끝에 결정한것은 바로 웃음 참기 챌린지 많이는 봤을거야 웃음참기 챌린지를 오랜만에 집에서 촬영해보려고 하는데 웃음참기 챌린지를 들어가기전에 우선 카메라쪽 웹캠으로 밀게 어때 웹캠으로 오랜만에 돌아와봤는데 웃음참기 챌린지 한번 시작해볼까 우선 유튜브 출전은 2016년 한국 웃긴영상 2탄 웃음참기 2016 한국편 이라는 그 영상을 따왔어 실시간으로 재생을 하고있고 자 그러면 한번 볼까 최근에 힘든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웃고싶더라고 웬만한걸로는 웃기지 않을것 같애 렛츠고 초등학생이 보이는것 같애 고맙습니다 으흐흐흐흐흐흑 아 simply sci고기 오오 으흐흑 Fuck shit 그 남상호 기자님 비와이 아니세요 비와이 아하핰 비와이자세 강제로 잡히는데 아우 강아지 귀여워 이제 어 반응이 없네 뭐야 이거 왜요 거의 너무 불쌍하잖아 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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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웃는거 아냐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아 5 아 오 귀여워 신랑 신부 입장은 무슨 기분이 들고 있을까? 그 결혼 서로의 만남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저러고 이별 노래를 부르고 있... 아 두성 두성 되는데 이거 유니콘 두성? 누가 보면 송별우야? 그 부르는 이름이 신부 이름 아니야 완전 낙인을 술 취한 난입으로 불렀어 컨셉을 응? 아 그 뻐게 진거 봐 홍익인간인데 당군당군아버지예요? 정신을 제대로 받았군 ㄴ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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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대도님이 클린 dj고 그러신데 여러분들 돈 앞에선 평등합니다 ㄴㅂ 농담이고 대도님이 아마 ㄴ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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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인생의 쓴맛을 느껴버리다니 인생의 자연재해를 벌써부터 느껴버리다니 고독하군요 외국 유튜버죠? 아니 한국 유튜버인데 외국인 유튜버죠 진짜? 부대국 꾸면 나도 배워왔는데? 사악해 무슨 소리 그거 아니야 한글패치 잘못된 미국인 외국인 한글패치 잘못된 외국인 아 존나 매워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웃음 참기 챌린지를 한번 해봤는데 우리 낯쟁이들도 힘든 일이 엄청 많을 거야 요즘 들어서 2016년이 또 그렇게 되게 달갑지만은 않은 연도이고 이런 걸 보면서 낯쟁이들도 되게 웃음꽃 활짝 들여서 좀 기분이 좋았길 바래 자 낯쟁이들 영상을 재밌게 보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고 여기서 웃음찾기 챌린지 1편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낯쟁이들 안녕 구독 can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